그 다음에 45번 무약인 심판에서 사전결의 허용이 안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인용 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제한 서멸을 시정하면 직접 처분은 조심할게 50조에 직접 처분은 49조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죠 49조 사망이 뭐예요? 처분 명령 재결 음행 심판에서 음행 심판에서의 처분 명령 재결과 관련이 있습니다 명령 재결이 나왔죠? 그런데 그러면 49조 사망이 뭐죠? 49조 사망은 재처분 의무죠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분할 뭐가 있는데 처분은 뭐가 있는데 안 했다겠죠 만약에 안 했다라면 시정을 명하고 그 다음에 또 그래도 시정이 불행하면 직접 처분이죠 그래서 50조의 직접 처분은 무약 심판, 취소 심판이 아니라 음행 심판입니다 음행 심판, 음행 심판 물론 50조 2에 간접 강제는 다 적용되죠 간접 강제의 경우는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소 심판의 인용 재결, 거부처분 취소 심판, 무약 심판, 음행 심판 음행 심판에서 처분을 취소하거나 처분을 무효로 확인하거나 처분을 명하는 재결하거나 이 세 가지의 경우 만약에 안 하면 신청해서 간접 강제 때릴 수 있죠 간접 강제는 다 적용되는데 세 가지 심판에 직접 처분은 음행 심판에만 적용된다는 것 머릿속에 논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직접 처분은 어디만 적용된다고요? 음행 심판에만 적용된다 그래서 전체의 인용 재결이 가능한다는 것들은 아닙니다 가져와 MERCASO 받기 매축할 주소